안녕하세요 신세대다욕입니다. 오늘도 모즈에서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첫번째로 환영 애플 2000원씩 이렇게 목대도 좋아요. 이렇게 물들기 시작해서 이런거 상처난거는 다 아무것도 없어져서 이제 깨끗해지니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희성 2000원. 희성 2000원 꽃이 폈어요. 희성도 이렇게 꽃이 폈어요 희성도 이렇게 꽃이 폈어요 희성 희성도 조금. 희성 꽃이 이뻐요. 그 다음에 짚시 세포트에 만원 이렇게 이렇게 몰아 심으시면 돼요. 얘도 이렇게 요런 아이도 있고 요런 아이도 있고 그 다음에 요런 아이. 세포트에 만원 칩시. 그 다음에 야곱센이 2000원씩 이렇게. 얘도 이렇게 야곱센이. 이거 그냥 금이 아니고. 아 금이네요. 야곱센이 금. 어쩐지 이렇게 금이 있더라. 야곱센이 금. 2000원씩. 요렇게.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워쇼 볼게요. 자. 워쇼도 꽉 많이 나갔어. 워쇼 2000원. 너무 이쁘게 물이 들고. 이렇게 워쇼. 너무 이뻐졌어요. 워쇼 2000원. 얘도 보면은 목대도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워쇼 2000원. 이렇게 이런 아이도 있고. 요런 아이도 있고. 워쇼 너무 이뻐요. 이렇게. 이만큼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물운염. 물운염. 이거 봐요. 얘가. 자. 물운염 2000원. 물운염 2000원. 얘도 사람들이 많이 사갔어요. 몰아서 심는다고. 합식. 응. 합식한다고. 많이. 얘가 좀 물이 더 많이 들었네요. 얘도 물들기 시작하는데. 물론 얘는 통통하니 아주 그냥. 너무 이끄네. 이렇게. 이렇게. 물운염 2000원짜리. 그 다음에 여기. 저거. 예를 볼까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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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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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옥이. 이렇게. 금이 아주 잘 들어가 있네요. 요렇게. 얘도. 몰아서 심으면. 몰아서 이제 합식하신다고. 두세개씩 사서. 우리 회원도 이렇게 하분 몰아서 심어놨거든요. 좀 긴 하분에 늘어지게 심으셔도. 예쁠 것 같아요. 응. 예뻐요. 금옥. 6천원. 용. 월. 2천원. 단품입니다. 단품. 자. 그리고. 아우. 요즘. 노지가 있어서 좀 추워요 지금. 네. 바람이 불어서 추워요. 핑클로비. 2천원. 물이 들었어요. 이렇게. 여기 새끼도 있고. 이렇게. 얘는 조금 통통하고 저긴데. 물은 좀 덜 들었네요. 덜 들고. 이렇게.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여기요. 아우. 이렇게. 짜글짜글. 요거는.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아우. 너무 이뻐요. 핑클로비. 2천원. 그 다음에. 에어니온과. 레드. 레드. 2천원. 얘도 이렇게. 아유. 세개. 물이 늘었어요. 이뻐요. 목대 보세요. 목대가 아주 굵어요. 얘도 이쁘고. 이렇게도. 이거. 이거 짱짱인가. 네. 요. 이렇게 보이네. 뿌리가 다 나와가지고. 분갈이 좀 해야되는데. 분갈이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레드. 2천원입니다. 얘도. 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부다댐풀. 부다댐풀. 2천원. 이렇게. 얘는. 조금. 키가 컸다 싶으면. 여기를 이렇게. 잘난 다음에. 말렸다가. 심어도. 여기. 위에서 또. 저기하는 것 같아요. 싹이 나오죠. 응. 부다댐풀. 근데 꼭 아파트 친 것 같애. 응. 빌딩이 지인 것 같이. 팍 쌓기도 하고. 또. 짚시. 짚시. 짚시군생. 4천원씩입니다. 짚시군생. 이렇게. 얘도. 아이고. 이런 애들은. 몇 개씩. 합식하시면 좋아요. 이쁘고. 이렇게. 응. 짚시군생. 4천원씩. 여기. 좀. 많이 있습니다. 먼저 번에는 5천원짜리. 그. 올려드렸었죠. 네. 그 다음에. 으쌰. 자. 매비나. 2천원. 매비나. 2천원. 얘도 와줘. 따글. 따글. 이렇게. 얘도 있고. 여.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지금. 저희 강아지가. 짚고 있어요. 지금. 꽃밭. 그 주위에서 짚고 있어요. 여기. 응. 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매비나. 2천원씩. 자리를 이동할게요. 얘를 할까요? 플레르블랑. 플레르블랑. 얘도 2천원. 요렇게. 요런거는 다. 없어지니까. 걱정 안하셔도. 아우. 여기도 이렇게. 가운데가 이쁘네요. 이렇게. 이쁘네. 꽃같은 애죠. 장미꽃. 연꽃. 비슷하게. 그 다음에. 볼캔시스금. 볼캔시스금. 2천원. 볼캔시스금. 2천원. 볼캔시스금. 금도 아주 잘 들었어요. 요렇게. 너무 이뻐요. 요렇게. 너무 이뻐요. 요렇게. 요렇게. 로드인키쟁이. 네. 요게.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요건 희성. 보여준거. 아까 보여줬던 애들. 또. 또. 꽃을 보여줄게요. 꽃이 아주 만발했어요. 날이 너무. 춥다가 보니. 꽃이 활짝 폈어요. 그리고 벌들이 다 난리에요. 예쁘고. 엘레강스. 2천원. 엘레강스. 이렇게. 엘레강스. 2천원. 여러가지. 종류가 많아요. 그 다음에. 홍등보니까. 피어리스. 먼저 보여드릴까요. 피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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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원. 얘도. 이렇게. 물이 들어서. 너무 이뻐요. 이렇게. 피어리스. 2천원짜리. 얘도. 이렇게.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이뻐요. 피어리스. 그 다음에. 자. 아르제. 아르제. 4천원. 아르제. 얘도. 많이. 나가고. 지금. 3개만 남았어요. 얘도. 이렇게. 모양. 응. 이뻐. 얘도. 합식하셔서. 응. 여기 보면은. 어머. 얘가 물들기 시작해가지고. 여기가. 끝에가. 빨갛게 물들기 시작한거 보이시죠. 어머. 립스틱 발려놓은 것처럼. 너무 이뻐요. 아르제. 아르제. 4천원씩. 입니다. 3개 남았어요. 네. 그 다음에. 홍등. 저희 홍등이. 제일 이뻐 됐어요. 4천원. 음. 너무 이뻐요. 이렇게. 이런 아이도 있구요. 색깔 보는 애가 있구요. 물이. 이렇게. 이렇게. 물이 그냥 들었어요. 지금. 좀. 요것도. 통통하고. 근데 제가 지금. 홍등을. 캐고 있어요. 이렇게. 물들기 시작하더라구요. 지금. 날이 이래서. 춥고 뭐. 네. 너무 이뻐요. 여기 홍등. 집시금. 집시금. 4천원씩. 아우. 추워요. 아우. 너무 이뻐요. 봄이 너무 잘 들어가요. 색깔도. 너무 이쁘게 들어가지고. 목대도 되게 좋아요. 목대도 좋아요. 이렇게. 목대도 싱싱해서. 이렇게. 집시금. 얘는. 조금. 들. 저기. 들었는데. 그래도 이쁘죠. 집시금. 이렇게. 내기도 달랐고. 이렇게. 여기. 집시금. 4천원씩입니다. 으쌰. 당인. 2천원. 당인. 2천원. 얘는 좀 추위에 약하대요. 겨울에는. 잘 들여놓으셔서. 따뜻한 데를 좋아해요. 당인. 이렇게. 얘도 있고. 좀 추위에 약하대요. 3개 남았어. 3개. 이렇게. 이런. 아이도 있고.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장인. 그 다음에. 벨로스. 벨로스. 이렇게. 벨로스. 이렇게. 벨로스. 이렇게. 벨로스. 요런 아이도 있고요. 요런 아이도 있어요. 요거. 요거. 요렇게. 풀이. 로즈라서. 요렇게. 벨로스. 4천원입니다. 4천원. 또. 노블레드. 4천원. 요렇게. 여기도. 자기도 있고. 새끼. 물이. 예쁘게 들었어요. 이렇게. 노블레드. 4천원씩. 요거. 러블리로즈도 보여줄게. 러블리로즈. 너무. 인기. 너무. 인기가 많았죠. 2천원씩입니다. 러블리로즈. 2천원씩. 얘도 다 합식하면은 더 이쁘거든요. 네. 러블리로즈. 2천원씩. 조이스쿨로스. 금. 2천원. 얘도 금이 너무. 물이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조금 많은 아이도 됐고. 얘도 있고. 이렇게. 얘도 있고. 합식하셔도. 좋아요. 예. 이렇게. 으응. 이쁘다. 이렇게. 너무. 이뻐. 조이쿨로스. 이렇게. 몰라코. 2개. 2천원. 몰라코. 아. 몰라코. 물 들은거 보세요. 물 들어서. 너무 이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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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코. 2개. 남았습니다.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덴트라잼. 단품입니다. 2천원. 이렇게. 어제 올려드린. 저거. 천원짜리. 천원짜리가. 2천원짜리입니다. 덴트라잼. 아. 너무 이쁘게. 지금 이렇게. 얘도 뒤에. 이렇게 보면. 뒷장부터. 물이 들기. 시작해가지고. 목대도. 이렇게. 목대도. 좋습니다. 목대가. 목대도. 목대가. 아주 좋아요. 덴트라잼. 여기. 백봉. 백봉. 여러분. 제일. 귀여우시기 쉬운거. 2천원. 백봉도 이뻐요. 이렇게. 백봉. 이렇게. 백봉이. 백봉이. 2천원씩입니다. 이렇게. 백봉이. 얘도 있고. 그쵸. 백봉. 이렇게. 있습니다. 백봉은 좀 많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팅커벨. 2천원. 팅커벨. 백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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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지금 요런 아이도 있습니다 네티지아 2000원씩 얘는 좀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티지아가 여기 트레이에 아주 많이 있으니까 좀 많이 준대요 네 그 다음에 아라쿠노 이테늄 이테늄 바위솔 2000원씩 이렇게 세개 있어요 이렇게 하나 더 얘도 바위솔도 몰아서 심으신다고 동그란 수방 같은 그런 화분에도 심으시고 그러시더라구요 그 다음에 골든글로우 2000원 아 물 좀 보세요 물 들은 거 보세요 너무너무 이뻐요 목대도 괜찮아요 이렇게 골든글로우 이거 목대 너무 좋아요 이것도 너무 이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골든글로우 2000원씩 입니다 그 다음에 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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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 특가 만원입니다 이렇게 2도짜리도 있고 이렇게 3도짜리도 있고 이렇게 3도짜리도 있고 이렇게 아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아도로 만원씩 제스타 제스타 2000원 아우 얘 또 이쁜네 이쁜데 목대보세요 목대 목대도 좋아요 제스타가 이렇게 세개가 있어요 다 세개 이렇게 세개 있습니다 제스타 물들기 시작해서 여기도 너무 이뻐요 제스타 2000원씩 소울앤 소울앤 소울앤도 이뻐요 소울앤 2000원 이렇게 물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이뻐지고 있죠 소울앤 원래 이렇게 얘처럼 이랬었는데 지금 약간씩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울앤 2000원씩입니다 좀 많이 있습니다 소울앤 그 다음에 요아이는 뭘까요 어세인금 무지 2000원 어세인금 무지 2000원씩입니다 어세인금 무지 4두 3두 이렇게 3두 또 다음에 4두 여기 또 4두짜리 또 이렇게 3두 으차 이렇게 4두 이렇게 어세인금 무지 2000원씩입니다 누다를 1000원짜리도 보여드렸는데 요거는 사이즈가 좀 커요 어 2000원씩 누다 2000원 너무 크죠 너무 이쁘죠 색깔이 이렇게 너무 이뻐요 얘도 그렇고 어우 얘 물도 너무 이봐 짜글짜글 해주고 물도 음 오 이렇게 한정적인 아 화면에 다 나오나 안나오나 모르겠네 너무 이쁘게 물들었어요 누다가 지금 얘도 이렇게 누다 2000원씩 여기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아이 산타루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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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원 단품이에요 얘도 이렇게 아우 이뻐요 산타루이스도 이쁜 이쁜 아이입니다 너무 이뻐요 그 다음에 염자 미니 염자 미니 염자 아우 얘도 물들어가지고 이거 봐요 너무 이뻐요 이 염자도 합숙하셔도 돼 아니면 하나만 심으셔도 이제 좀 크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분에 이렇게 풍성하게 한 뭐 4개 막 이렇게 오셔가지고 화분 갖고 오셔가지고 심어서 심어서 가셨는데 너무 풍성하고 너무 이쁘더라구요 아니면은 저희 숙이본 4각 있잖아요 거기다가 심은이가 이쁘더라구요 미니 염자 2000원 이거는 핑크 프리티 2000원짜리 핑크 프리티 2000원 얘도 인기자리였어요 많이 나가고 이제 한 열 포트 정도 남았어요 이렇게 아우 너무 이쁘죠 이제 물들기 시작해가지고 너무너무 이뻐요 그리고 젤을 하나 헷갈리고 아이고 머리 아 연봉 아 저기 어떻게 천원짜리 있었죠 얘 말고 입전할까요 입전 입전 절로 갈까요 저러지 입전 묵은등이입니다 입전 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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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리 이렇게 밑에 3개가 있는 것도 있구요 그냥 없이 하나짜리 이렇게 하나짜리도 있습니다 입전 2,000원씩입니다 입전 2,000원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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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원에 또 부 things 1,000원 bone 구 Wong 바위솥가들은 겨울을 잘 견딘대요 그래서 이렇게 겨울에도 심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밖에 심으신다고 많이 주문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시골에 갖고 가서 또 키우시고 네 이게 갈라움쑥 2,000원 얘도 바위솥가거든요 얘도 몰아심으셔도 너무 이뻐요. 겨울에 자란다고들 겨울철 되시면은 바위솥 많이들 사가시더라구요. 어머나 언니야 얘는 뭐예요? 아 걔 여기 청쟈. 네 이거는 러우 2,000원씩입니다. 러우도 물이 이쁘게 돼서 지금 목대 보세요. 목대도 엄청 좋아요. 이렇게 러우 얘가 2,000원짜리도 있구요. 하나짜리 있구요. 이렇게 하나짜리도 하나짜리도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짜리도 목대 좋아요. 이렇게 얘도 있고. 얘는 아마나 옷을 벗으면 어떡하실까요? 얘는 조금 물이 조금 덜 들긴 했는데. 내가 서운했나봐요. 어머나 목대는 엄청 좋아요. 그 다음에 얘도 2도. 2도짜리. 목대는 진짜 좋습니다. 2도. 물들기 시작하니까 러우 2,000원씩입니다. 그리고 얘를 좀. 머니메이커 금 2,000원. 근데 이게 아유 이게 밖에서 있어서 3,000원. 먼지가 아니야. 먼지도 있고. 여기 이렇게 탔나요? 탄건가? 이거 화상이 너무 뜨거워서 화상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이뻐요. 없어지죠? 네 없어져요. 이렇게 머니메이커 금 얼마죠? 2,000원입니다. 그죠? 네 2,000원씩. 이렇게. 제가 이거 머니메이커 금 이거 키우고 있잖아요? 네. 너무 이뻐졌어요. 근데 얘가 화분이 좀 저기라. 이렇게. 이렇게. 머니메이커 금 3개 있습니다. 3개. 이거 보여드릴게요. 네. 머니메이커 금 이렇게 3개. 3개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아 힘들다. 여기. 언니 오세요. 언니야. 골든글로우 3,000원. 골든글로우. 얘두기인가요? 네. 이거. 골든글로우. 이런 아이도 있고. 두 개있고. 두 개 있습니다. 아 얘도 긴 것 같아요. 그죠? 네. 요것도. 얘도 골든글로우.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골든글로우. 여기 오셨네요. 3,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 둥근잎 비치우리데. 3,000원. 얘도 이렇게. 두 개 남았어요? 어? 어디 있어요? 두 개. 얘는. 맞아요. 골든글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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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근잎 비치우리데. 단품입니다. 단품. 그 다음에. 피오나. 단품. 얘도 이렇게. 목대도 너무 좋아요. 목대도 있고. 이렇게. 네. 피오나. 단품입니다. 언니 여기 오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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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가지가. 나무가지. 뭐랍니다. 플로리센스. 단품은 아니고. 세 개. 세 개 중에 두 개. 두 개는. 더 이쁜 거 있어요. 이렇게. 예. 플로리센스 2,000원. 이거 하고요. 이거. 얘하고. 이렇게. 어깨도 다. 좋아요. 그 다음에. 얘도 있고. 얘도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플로리센스. 2,000원씩. 입니다. 요거는. 까라솔. 까라솔 2,000원씩. 이렇게. 이렇게. 까라솔. 2,000원씩. 이렇게. 까라솔 너무 이뻐요. 응. 그리고. 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까라솔이. 이렇게. 이렇게. 한명 꽉차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올려드릴게요. 저희가. 많이. 미흡하고. 그래도. 많이. 이쁘게. 봐주세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